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소자리 만들러 가자. 그게 말이죠. 사실 왕자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바마마도 사실 별자리를 하나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황소자리죠. 별자리 하나도 제대로 못 도와주는 부모라니. 문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다 만들었는데 말이죠. 아니 글쎄. 그게 그만. 마지막 한 마리가 도망쳐버렸지. 아 또 이거 한 마리 잡는 거야? 황소? 덕분에 별자리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소. 어쨌든 그러니까 저 대신 왕자가 소 좀 찾아주세요. 겸사겸사 야바마마의 선물도 챙기고요. 이것저것 집으로 보내는 중이에요. 아 그걸 또 찾아봤어요. 구글링에서? 대박. 어 뭐 소들에 풍기는 이 꼬리꼬리함이란. 게다가 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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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기도 하군요. 빨리 덩어리를 굴리죠. 목표는 단 한 마리에요.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딱 한 마리. 도망간 소는 한 마리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자는 삼킬 수 있는 소 중에서 가장 큰 소를 찾아가지고 오세요. 시간은 많이 못 자요. Just 10 minutes 안에 찾아오세요. 그럼 부탁해요. 큰 소를 큰 소를 잠깐만 절원소 절원소 방금 지나간 절원소 이것도 못 붙여? 치킨은 되겠지? 치킨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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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소자가 나 저 소를 잡고 싶다. 어허허 뭐야 너 왜왜왜왜 왜왜왜왜 어허 쟤 막 나왔다. 공격해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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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소리 조심해야 되요 난 큰 소를 잡을거에요 아허 누가 막 도망갔어요 지금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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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이리와요 내가 안전하게 붙여드릴꺼에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붙여드릴거에요 어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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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어즈머니 제 구렛나루를 자르신 미용실 어즈머니 어? 야 말도 안 돼 야 저건 고깔이잖아 말도 안 돼 저게 소라고? 저게 소라니 아 소 원뿔이래 아 느꼈자 코스모가 느꼈자 황소자리가 달려들고 있어 엄마 야 이건 아니지 아 일단 별 하나만 더 만들고 올게요 별 하나 더 만들고 다시 도전합시다 여덟 번째 별 만들고 혹시 왕자는 러시아에 가본 적 있나요? 아바마마는 어제 러시아에 있었다니 왕자도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아 그리고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또 잡담이나 하나 까먹을 뻔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덩어리를 굴려온 왕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긴 했는데 말이죠 어제 생각해보니까 아바마마한테는 응 필요가 없더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구에 놓고 왔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지구는 지구 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구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덩어리 선물이 뭔지 찾아보도록 했어요 이것저것 지구를 보내고 있는 중에 오늘은 마을 안에서 덩어리를 굴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 그래요 12미터 정도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구 시간으로는 18분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왕자라면 제 시간에 할 수 있겠죠? 이상은 안 돼요 전화에 아바마마라고 해도 거기까지는 기다려줄 수는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장하리라 믿고 있어요 잘해봐요 우리 꽤 제재한 왕자 김수미님이라고요 12미터 12미터라니 아야야 공격한다 얘네 자기보다 작으면 이거 봐 너네 기다려 내가 너네 키워갖고 내가 다 붙여줄라니까 기다려라 우유는 아직 안 될 테고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더 키워야 돼 쥐를 쥐를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 주겠스 이거 근데 업데이트 다 되면 알람 와요? 업데이트 다 했다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설마 이렇게 실컷 하다 갔는데 또 업데이트 오류나 있으면 어떡해? 나 억울해서 어떡해 그러면 나 억울하다 그럴 순 없다 부금 좋지 않아요? 나 이런 부금 너무 좋아 아 뭔가 황금의 원더린데 같은데 없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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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우유 붙인다 일로 와 쥐씨끼들 이 자식들 니들이 날 붙여? 니들이? 니들이 날 공격해? 쥐씨끼 같은 녀석들 이리로 와 쥐 이 쥐씨끼 같은 녀석들 이리로 와 쥐 나이스 하구요 아 비켜봐 나 지나가게 그 혹시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요 캐릭터 남자 여자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나 바이오하자드 2탄 자체를 오리지널도 못해봤어요 기억이 안나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나 아 잠도 안오고 그럴 때는 게임이 최고죠 게임도 딱히 할 거 없으면 프리셀이 짱입니다 저 진짜 가끔 진짜 심심하면 너무 심심할 때 막 프리셀 할 때 있거든요 너무 꿀잼이야 시간 가는 줄 몰라 레옹이랑 클레어 중에 그쵸 공격하... 뭐야 공격이라나 결정하는 거 맞죠 선택하는 거죠 남자 캐릭터가 저기 레옹이고 클레어가 여자고 그러면 클레어로 해야지 어 2탄 공격이 아니라 45센스군 이 정도 기술은 계속해서 더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두 루트를 다 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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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여성분들은 남캐로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이 여캐로 많이 하시죠 아 아 아 나 내려... 내려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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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큰 세상 같은데 나 너무 일찍 내려온 것 같은데 아... 진실을 알고 싶으면 2회차를 한다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이왕이면 뭘로 하는 게 더 재밌을까 여캐로 하면... 섭순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흐흐흐흐 남캐로 하면... 잘생긴 남캐를 보실 수 있고 목소리도 뭐 제가 최대한 뭐... 멋있게... 내야 되나? 흐흐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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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그... 어차피 둘 다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먼저... 먼저 여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캐로 할까? 나중에? 남캐는 샤컨 여캐는 석궁 그래요? 석궁 석궁 아니면 남캐로... 1회차를 남캐로 좀 진중하게 하고... 진중하게 할 수 있을까? 2회차 하면서 여캐로 약발면서 할까? 아니 고민하는 척이 아니라... 고민... 진지하게 고민하는건데... 아아... 비켜봐... 지금 12cm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가슴은 답정르라고... 아니 진짜 고민인데... 나? 아아... 아아... 아 배고프다... 배고파... 배곰파... 일루와... 일루와... 인간환영... 변기... 변기를 왜 팔고 있는거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서 변기를... 어이구... 변기 제가... 이제 변기는 제껍니다... 아 변기 떨어졌자네... 아 비켜봐봐요... 아 내 물건 다 떨어지잖아... 잠깐만... 어... 어떻게 이거? 걸려가지고... 다 떨어져... 우와... 헉... 망했다... 이게 뭐야... 우와... 어... 우와... 이게 뭐야... 어... 완전 망했어... 어 이거... 걸려가지고... 그럼 아예 못들어가게 하든가... 아직도가 아니라... 멀었죠? 끝날라면... 흐흐흐... 아... 걸리지 좀 마라... 짜자자자자자자자... 할머니의 문노래... 아... 내가 병기 가져갔다고... 흐흐흐흐... 내가 병기 가져갔다고... 할머니 지금 열받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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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큰거 이런거 좋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뺄자자...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세요... 아... 10분... 10분인데 지금 반도 못 채웠어요... 나 이렇게 갈 데가 없냐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적인 느낌 아아 잠깐만요 뭔가 큰 거 큰 거 한 방이 필요한데 아직도 고작 1.5미터인가요? 너무 작잖아요 계속 끌리세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의 명이라면 가겠습니다 너무 큰데요 여기 다 아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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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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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들 좀만 하면 붙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2미터 되면 다 죽었어 이제 일루와 이제 다 2미터야 이제 설마 사람이 2미터는 아니겠지 어? 저 사람이 2미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아 저걸 타고 있어가지고 2미터구나 일루와 이제 다 일루와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뭐 다 그냥 일루오세요 이제 다 일루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야구 야구 하지 마세요 지금 야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루오세요 일루오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아주좋아요 아주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이리 나왔어요 슈쿠요? 슈쿠 망한거요? 봤죠? 너무 못해 일로와 할머니! 아까 그 할머니 복수해야 돼 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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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오세요 거기 왜 가셨어요? 골목이 좁다 애미야 점점 시야가 커지는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잘만들었어요 진짜 잘만들었어요 헬로우세요 지금 놀이터에서 놀 때가 아니에요 게임오버 되겠죠? 아바마마가 하라는 저 크기 못맞추면 게임오버 되겠죠? 일로와 일로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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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으아 으아 제가 아직 멀었거든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여기도 못 지나가냐 여기서 5미터 됐다 드디어 5미터라고 드디어 5미터라고 자자자 가자 아까 여기 5미터되면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위에 아까 요 위에 으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 요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긴가 저긴가 여긴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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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꺼야 으아이 못 올라가네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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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떻게 올라가지 저 5미터 넘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데 일단 일단 여기서 좀 더 키우자 일단 여기서 더 키우고 살짝만 더 키우고 올라갑시다 아 여기 있구나 5미터 오케이 비키세요 지금 공사할때가 아니라구요 저 더 키워야된다구요 아 야 잠깐만요 겁나 커져서 지금 5미터92 으 으으 으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윳 단장판이야 아니 여기 스모 선수들이 여기 왜 박혀있는거야 스모 선수들 내가 구출해줄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그럼요 왕자는 왕자죠 이건 굴려라 괴혼 굴려라 왕자님 괴혼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괴혼 앙코르 리롤 또는 앙코르 나무 뽑죠 이제 이제 나무 슬슬 뽑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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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봇대 뽑죠 전봇대 뽑습니다 이제 아이사람들 캠핑을 하고 있네 캠핑을 하고 있어 산사람 산사람 이리 오세요 산사람 12미터 세부 훌륭한 덩어리에요 무서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통통하거든요 살짝 멜랑꼴리한 기분이지만요 그래도 지금보다 더 크고 폭발적이면 훨씬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누가 쏭쏭해야 자꾸 어디서 아 시끄러워 Arkansas 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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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어어어 대박 아 가자 앞으로 가자 안돼 시간이 없어 왜 걸렸어 또 어딘가 걸렸어요 지금 아우 못가 걸려가지고 어 됐다 으아아 이거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대박 이게 뭐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éis임미터 이심미터 으웨어 esc 내가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다 점점 색깔 막 환해지는거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점점 색깔 막 환해지는거 봐 야 됐다 20미터 아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20미터 28센치 4미리짜리 덩어리라 음 제법 크네요 분명히 덩어리로 프리티암페를 만들 수 있을거야 물론 아바마마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으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었을테지만요 자 이번 왕자가 가장 많이 삼킨것들은 식물이 1등이구요 2등은 장애물 3등은 음식이었어요 이것저것 많이들 삼켰네요 지구엔 정말로 다양한것들이 있다니깐요 이제 하늘로 올려볼까요 우주센터 우주로켈스라는건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크고 멋지구나 나도 가서 이다음에 우주비행사가 되고싶어요 호호호호 아빠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너희 아빠는 도대체 어디있는걸까 뭐야 저게 겁나 열심히 찾아 일단 저쪽으로 저쪽으로